음악 정교육과정 해외이소 12년특례 3월 입학과정으로 입시 일정별로 챙겨야 될 내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했습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원서서류 접수는 7월 초에 있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8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등록을 하고 해를 넘겨서 내년 3월에 입학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 마찬가지입니다. 9월 학기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먼저 9월 학기를 3월 4월에 원서 접수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본 다음에 내년 3월 학기를 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9월 학기 기준으로 성균관대 일정을 한번 보면 원서 접수를 3월 말 4월 초에 해주고요. 서류 접수 마찬가지고 합격자 발표가 6월 5일에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해 9월 달에 대학을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해외에서 6월 초에 졸업을 하고 바로 합격자 통보를 받고 2개월 정도 있다가 9월 달에 대학을 들어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때 합격자 통보를 받지 못했었을 때 그때 그 다음 3월 학기를 준비하면 됩니다. 9월 학기 부분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안 됐었을 때 3월 학기를 지원하는 부분 것은 이 가운데에 9월 학기와 3월 학기 사이에는 연도가 바뀝니다. 연도가 바뀌면 9월 학기에 진행되어졌던 대학 입시는 그해 기준으로 6회에 해당하고 연도가 바뀐 그 3월 학기에 입학하기 위해서 7월 초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또 6번의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9월 학기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학기를 진행하는 것은 12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성룡관대도 2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3월 학기를 먼저 진행하고 안 되면 9월 학기에 지원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즉 입학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입학하는 시점이 9월 학기냐 3월 학기냐는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2번 지원해도 가능하고 총 6개 대학, 6개 대학, 12개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부모님이 혼동스러워하는 것은 입학 학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 접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러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 것을 유의하고 성룡관대 입시에 신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학기 선지원하고 3월 학기에 성룡관대를 했었을 때 그때 구체적인 일정 부분과 7월 1, 2, 3일 날 원소 접수하고 2일에서 5일까지가 서류 접수입니다. 원소 접수, 서류 접수, 연세대랑 고려대랑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성룡관대 의대는 1차 합격자 발표와 최종 합격자 발표 사이에 8월 20일 날 면접이 있습니다. 즉 14일 날 1차 합격자 발표를 해주고 면접 와서 보세요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인 8월 20일 날 가서 면접을 봐야 됩니다. 의대는 면접을 보고 그리고 3일 뒤에 합격 불합격의 여부를 통보받게 돼요. 그래서 성룡관대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면접이 있다. 나머지 의대가 아닌 모든 학과들은 서류 100%로 끝나지만은 면접이 있음에 주의를 해주고 7월 초에 원소 접수해가지고 8월 23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입시 기간이 한 달 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룡관대 원소 접수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접수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외 현지에 있을 때 먼저 연락 주셔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확인 받으시고 그리고 6월 초에 귀국하자마자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자기소개서 그리고 또 지원 동기 명확하게 해주고 특히 면접이 있는 의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8월 14일 날 1차 합격자 발표하고 일주일 동안 면접 대비를 물론 집중적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미리부터 본인 서류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로서의 인성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을 받고서 역시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룡관대가 최근에 랭킹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프레스티지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대학인 만큼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